카메라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우디 알파를 장기간 세워놨더니 이 모양 이 꼴이고 포르쉐 박스터도 장기간 세워놨더니 이 모양 이 꼴이고 페라리? 어? 페라리는 안 그렇네? 페라리는 안 그렇고 맥라렌도 깔끔합니다 일주일만 세워놔도 이렇게 녹이 낍니다 녹이 낀다고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포르쉐를 끌고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립니다 브레이크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을 다 제거하고 어느정도 속도를 내다가 차가 아무도 없고 빨근불 걸렸을 때 브레이크를 쭉 밟아주세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완전 안쪽 말고는 지금 녹이 다 제거된 상태거든요? 가다가 으!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